24년 2월 8일 연중 제5주간 복요일 제1독서 열한기 상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임금이 늙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같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록과 안문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의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정하지는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하베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안문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재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시어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내어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는 않고 나이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팔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페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제 1독서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하여 묵상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인간적으로 매우 지혜로운 선택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결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혼인으로 동맹하였고 경제적 발전을 토모하고자 이웃나라와 물자 교역을 늘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웃나라의 신들을 받아들인 것은 그 나름대로 문화적 다양성과 풍요로움에 이바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번영과 함께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느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과정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고 조약을 공고히 하고자 정략 혼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민족에서 데려온 아내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신당을 짓고서 그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다른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최악의 결과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은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말로 우리의 경계심을 늦추며 조금씩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차지합니다. 몰라서 지는 죄보다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어 짓는 죄가 더 많아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죄악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물신주의, 무관심, 이 귀신과 같은 세속적 정신과 손을 잡고 자리를 내주며 결국 그 세속적 신념에 동의하고 그것에 재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빠져듭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죄악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리는 단호함과 용기를 청하여야 하겠습니다. детей, male, ct, yt, ct pt yt,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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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ytz,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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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yt, ct